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청 신청사 내부 8개 지점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일부 지점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환경부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실내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오염물질을 건조시키는 베이크아웃 방식 등 신청사 내 공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전한 세종시 정부청사의 경우 실내 공기질 대책 없이 근무를 시작해 공무원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